안녕하세요. 윤희정입니다. 매년 발기부전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도 주변에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해 대소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년 남성의 고민, 성기능 장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남성 성기능 문제 가운데 가장 많은 질환이 바로 발기부전이라고 하는데요. 발기부전은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또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발기부전은 진단명 자체가 조금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발기가 이제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발기가 불충분하다. 내가 느끼기에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학적 정의는 10번 정도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그중에 2번 내지 3번 이상 시작이 잘 안 된다던가 중간에 힘이 빨리 빠진다던가 강직도가 약해진다던가 이런 이유로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성관계가 어려웠다. 10번에서 2번 내지 3번 이상 그랬다. 그러면 발기부전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기부전의 원인은 많은 경우 음경으로 가는 동맥, 혈관의 이상이 오는 경우들 그리고 또 아주 좀 적은 부분에서는 신경으로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올 수 있고요. 이런 음경의 동맥과 신경의 이상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표를 보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지금 영상과 같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원인들이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음경으로 가는 동맥과 신경의 손상이 오게 되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은 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이 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 발기부전은 이제 정신적인 질환이 아니고 신체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해면체 이상이거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혈관 기능 약화가 가장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치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치료법들이 있나요? 치료법은 병원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합니다. 세 가지예요. 먹는 약, 그리고 주사제,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수술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쉽겠지만 요즘 시중에 먹는 약이 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기부전 원인 가운데 상당 부분이 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먹는 약은 사실 굉장히 안전한 약이에요. 혈액순환 개선제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약을 드시다가 사물이 파랗게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삐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이명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즉시 약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혹시 또 장기간 복용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이런 종류의 약들은 대체로 내성을 만들진 않아요. 그리고 장기간 복용에도 안전하다고 이미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드시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치료가 바로 이제 주사요법인데요. 어떤 치료법이죠? 주사제는 혈관 확장제를 이제 음경에 직접 주사하는 것으로 당뇨 환자분들이 인슐린 맞으시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성관계 전에 음경에 직접 주사하시는 건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주사제 자체가 산성인 성분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섞어서 조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량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음경 자체 해면체 섬유화가 와서 음경 크기가 많이 줄고 결국 발기부전에서 불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에 조금 주의를 요하십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법이 수술이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 발기부전 임플란트 치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비누기과에도 임플란트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두 개의 실린더가 음경에 위치하게 되고 음랑에 이 펌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를 조작을 이렇게 하면은 실린더로 힘이 들어가서 이제 사용하는 거고 이 펌프로 이제 요거를 조절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일에 바람 넣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만큼 강직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간단하게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수술의 특징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수술적인 치료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먹는 약이나 주사제하고는 목적이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먹는 약이나 주사는 성관계만이 목적이라 그러면은 이 수술은 사실 성관계만 목적하기보다는 이런 발기부전이 있을 때 우리가 사실 남자에게는 남성성, 자아상 이런 거에 자신감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목적이 강합니다. 두 번째는 발기부전이 오래되면은 음경 크기가 줄어요. 줄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하는 역시나 자신감이랑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팽창형 인플란트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치료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자세한 설명 듣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음랑에 위치한 펌프를 가지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수압이 높아지면서 음경 해면체 내부에 있는 실린더에 이제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이 다 끝나시고 나면은 펌프 바로 위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물이 빠지면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왔을 때는 다른 사람이 봐도 잘 알지를 못하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자전거 타에 바람 넣는 거랑 비슷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강짓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렇게 또 펌프로 이렇게 물의 수압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수술 과정 한번 간단하게 이제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 봤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입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팽창 임플란트 수술은 환자의 삶의 질을 이제 좋게 하는 말 그대로 좋으려고 받으신 수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방법 자체도 좀 더 환자가 이제 편안하도록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은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일 외래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입원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고 국소 마취하에 3, 40분 정도면 수술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실에서 한두 시간 쉬시다가 퇴원하시고 다음 날 오셔서 소독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술 과정을 설명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 또 안전하게 또 빠르게 또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아까 모형을 통해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많은 분들께서 어떤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치아 임플란트 제가 이제 팽창 임플란트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치아 임플란트랑 유사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치아 임플란트 하나 받아 봤는데 아 그러셨어요? 받고 나서 한 1, 2주 정도 가는 약간 뭔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팽창 임플란트도 몸 안에 들어와서 한 1, 2주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약간의 이물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빨 임플란트처럼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를 특별히 신경 쓰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의 시선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남성의 남성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술 받았는지 누가 알면은 되게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는 방법이나 임플란트가 발전한 역사를 보면은 이게 외부에서 알아채기 어렵도록 되게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도록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표현에는 수술 받고 나서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내가 손자들하고 같이 목욕탕, 사우나를 가도 어색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외부에서 봐서는 거의 잘 몰라요. 이물감도 별로 느껴지지 않고 티도 나지 않는다. 회복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이제 샤워하시거나 이런 건 2, 3일 지나면 가능하고요. 보통 이제 실밥을 푸는 데는 2, 3주 정도 걸리고 그 이후부터는 탕욕이 가능하고요. 성관계에 다시 가능한 시기는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팽창형 임플란트를 수술을 받은 다음에 혹시 주의할 점들은 없을까요? 부작용이나 모든 임플란트, 우리 몸에 삽입되는 모든 임플란트들은 기계들은 두 가지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구의 고장, 두 번째가 감염입니다. 감염부터 설명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임플란트든 간에 몸 안에 들어오면은 수술 후 감염률은 한 3에서 5%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뭐 보통 이 수술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들에서 기관들에서 뭐 저 역시도 그렇게 하지만 그런 곳에서의 이제 감염률을 보면은 1%거나 1% 미만의 감염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비교적 안전해졌지만 항상 감염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구 고장에 대해서는 팽창형 임플란트는 60대 이후의 남성이 수술을 받았을 때 평생 살면서 기계적 고장으로 재수술을 받을 확률이 4.7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괜찮지만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기구 자체를 고장난 부분을 좀 교체해주면 돼요. 그래서 고장이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항상 기계적 고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프로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발기부전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의 실제 사연을 통해서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이 55세입니다. 50대에 들어서면서 최근 2, 3년 사이 부쩍 힘이 약해지고 성욕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부끄러워 나이가 들면서 그러러니 하고 그냥 지내고 있는데요. 건강관리로는 당뇨는 5년 전부터 먹는 약으로 조절하고 있고요. 작년엔 심장에 스탠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부부 사이도 멀어지는 것 같고 좋아하던 등산이나 동창 모임도 참석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약이나 주사 없이 남성 성을 다시 찾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약물 치료도 효과가 없어 또 주사 치료도 좀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가 치료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환자분들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제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보통 같이 가실 때 어디 가실 때 남편이랑 같이 갈 때 보통 보면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먼저 가잖아요. 와이프들이 따라가고. 그런데 이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부부가 같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사모님부터 들어오세요. 사모님부터 들어오시고 남편분이 또 있을 때 따라 들어오시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이야기하실 때도 거의 대부분 사모님이 얘기하셨어요. 이게 불편했다 저게 불편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은 되게 적극적인 성격이셨는데 딱 심장 스탠트 받을 때 그때쯤부터 발기력이 확 나빠지신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스탠트가 원인인 게 아니고 스탠트를 받을 만큼 이제 혈관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발기력도 혈관 문제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그 언저리 때부터는 사모님하고 보통 같이 이제 등산 모임도 가시고 동창회 모임도 가시고 그랬는데 그걸 다 잘 안 하시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뭐 말씀도 자꾸 줄고 집에서도 그냥 자꾸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바깥 활동이 줄어드니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걱정이 되셔서 결국에는 두 분이 얘기를 잘 많이 해보시고는 어떤 게 문제다 했는데 이제 남편이 자신감이 없어진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치료를 고민하시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먹는 약에 반응이 없질 않아요. 반응이 있어요. 근데 약을 쓰면 불안한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심하게 붉어지고 이러니까 자기가 스탠트 넣을 때 그때 또 그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심근경색 왔을 때. 그리고 주사제는 뭐 겁이 나서 못 쓰시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발기부전뿐만이 아니라 자신감 문제도 그쳤어요. 그래서 내가 꼭 이제 뭐 성강의 하려고만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게 위축되고 그게 싫어서 이제 어떤 치료가 있느냐 해서 팽창 임플란트라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셨고요. 수술 뭐 받으시고 경과는 괜찮으셨어요. 근데 당뇨가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 차이가 있는 건 한 2주 지나고 나서는 신경통이 좀 잘 생겨요. 당뇨 환자분들이 신경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 신경통 약 써가지고 잘 조절됐고 치료 경과는 뭐 상당히 좋으신 편이었습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발기부전이 단순히 아픈 질환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꼭 전문의와 상담을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환자분도 사실은 사모님이 끌고 오신 거잖아요.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그렇거든요. 내가 남성성이다, 남자다, 자아상.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가장 근간에 있는 기능이 그 기능인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황 자체도 사실 되게 어려운 편이세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러는 게 저희처럼 발기부전만 주로 보는 비뇨기과들은 문턱이 되게 높아요. 환자들한테. 저희가 높인 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세요. 그런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한 6개월 지나서 제가 뵀을 때 환자분 분위기가 되게 바뀌었거든요. 6개월 지나서 환자분 뵀을 때는 진료실에 두 분이 같이 들어오시는데 이번에는 남편분부터 먼저 들어오세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사모님 거의 얘기 안 하시고 남편분이 주로 이제 자기가 경과 이랬어요. 저랬어 얘기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이제는 등산 모임도 같이 가시고 동창회 모임도 같이 가시고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술 때문에 그랬겠어요. 많은 좀 더 생활이 적극적이 되시니까 혈당 관리가 더 잘 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 이게 이 환자분만이 아니고 저희가 논문을 연구를 해보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남성성을 되찾았을 때 남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살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병원에 와서 진료 보시는 게 껄끄러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움을 약간 참으시고 한번 진료를 제대로 받아보시면 환자분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 남성분들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나도 시술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팽창 임플란트 자체는 원래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지병이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됐기 때문에 그 자체, 기구 자체의 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소마취로 수술하기 때문에 마취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에서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데 요즘 뭐 100세 인생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실제로 주민등록상의 나이하고 신체적인 연령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로 기준을 하지 않고 저는 수술의 기준을 아파트 계단 두 개층 정도를 걸어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는가 그 정도 심폐기능이 되신다 그러면 수술을 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치료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음락 내에 감춰져 있는 펌프를 가지고 기구를 조작한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펌프를 누르시면은 이제 은경해면체 내부에 실린더에 수압이 높아져서 이제 힘이 생기는 거고요. 사용이 다 끝나시고 나면은 펌프 바로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이 아주 간단해요. 한두 번 정도 교육받으시면은 대체로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3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네. 저는 5년 전 재혼을 해서 아직도 아내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말 못할 만한 고민이 생겼는데요. 바로 발기부전 때문에 고민입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넘기기에는 활발히 부부관계를 해왔기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건강관리로는요. 전립선 암으로 3년 전 로봇 수술 후에 꾸준히 관리했고요. 현재 요실금은 호전돼 약간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다른 곳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하지만 도통 삶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제게 맞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분의 경우에는 전립선 암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제가 기억에 남는 이유가 사모님과 연배 차이가 꽤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10살 조금 넘게 나셨거든요. 또 재원을 하셨다 보니까. 그래서 그 외에는 진짜 되게 건강한 분이셨어요. 근데 뭐 어느 날 그 비뇨기과에서 수치가 좀 높다. 전립선 수치가 높다 해서 조직검사 했더니 이제 뭐 암이다 수술하자. 그래서 두 분이 되게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암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이제 암 수술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뭐 암 수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실금이 조금 있었지만 그게 연습하니까 한 6개월 지나선 이분 요실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약간 되게 여자들도 나이 들면서 보갑승 요실금이라고 오잖아요. 너무 크게 웃거나 줄넘기거나 할 때 조금 새는 정도 그것밖에 안 남으셨긴 하지만 뭐 그거는 그런 대로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뭐 속옷 앞에 이렇게 약간 티슈를 대거나 이렇게 지내시는 편이셨는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6개월이 지나도 약을 써도 주사제를 써도 이제 발기력이 전혀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는 굉장히 활발한 편이셨는데 그래서 부부사의 금술도 좋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게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한 병원에서는 괜찮다. 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다 이래가지고 이분도 한 1년 정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1년 지났는데 문제가 있다. 또 2년 기다려보자. 2년 기다렸는데 3년 기다려보자 해서 3년까지 기다리셨는데 병원에서는 괜찮다. 집사람도 괜찮다. 그런데 이분만 안 괜찮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꾸 와이프와 관계가 좀 어려워지더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려워지더라. 그 이유가 안 되니까 처음에 미안하신 거예요. 와이프는 나이가 젊은데 아직도 50대 초반이고 이런데 내가 잘 안 되니까 미안하더라. 두 번째는 별 얘기 안 하는데도 뭐 가끔 와이프도 이렇게 부부가 지내다 보면 좀 예민한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싫은 소리 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아니 저 사람이 내가 안 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괴로우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전립선암으로 이제 수술 받고 나서 음경이 발기부전이 오면 음경 크기가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60대 정도 되면 남자들이 많이 위축이 되잖아요. 사실 거기다가 이제 암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자꾸 그렇게 되니까 환자분 표현으로는 인생이 재미가 없다. 삶의 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립선암으로 이제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이 된 분들은 먹는 약이나 주사에 잘 반응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분은 이제 크기를 회복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신감 이런 면에서 펭션 임플란트라는 수술을 이제 선택하시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 받으실 때 차이는 물주머니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다른 위치에 좀 들어간다는 거 외에는 큰 차이는 없었고요. 수술은 이제 잘 진행돼서 뭐 경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립선 암 치료에도 좀 고생을 많으셔서 참 자신감이 위축됐을 텐데 다행히 또 경과가 좋아서 또 이렇게 음경 크기까지도 회복했다니까 다시 태어난 좀 기분이실 것 같아요. 환자분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아까 뭐 인생에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수술 받고 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때가 6개월 뒤에 뵙는 거거든요. 6개월 뒤에 이분도 뵀었을 때 표정이 좀 많이 밝아지셨었어요. 그래서 되게 걱정하고 막 약간 좀 위축돼 있고 이러던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표현으로는 그러세요. 이제 인생에 좀 색이 돌아온 것 같다. 내가 재미가 있더라. 그래서 요즘은 집사람이 이제 한 소리 해도 그냥 아 뭐 괜찮아 하고 넘기신대요. 옛날처럼 그것 때문에 그러냐 하는 설마 옛날에도 그것 때문에 그랬겠어요. 많은 남자들이 내가 남자라는 가장 근간에 있는 기능이 흔들리게 되면 자아상이나 이런 자기 생각하는 데 문제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병은 밑에 왔지만 실제 문제는 여기하고 여기 가슴하고 머리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거는 아니지 않나 최근에는 이제 이런 치료들이 잘 개발돼 있으니까 우리가 암에서 살아남았지만 인생 재미없게 사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환자분들한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팽창형 임플란트는 이제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환자가 좋으려고 받으시는 수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점점 편안하게 그리고 좀 더 안정성이 높게 이제 수술 방법 자체가 개선되어 왔습니다. 40년 전에 수술할 때는 일주일씩 입원해 있고 이랬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 당일 외래 수술로 국소마취하에 진행되고요. 기구 자체는 이제 사용이 많이 편리해졌어요. 버튼도 예전에 많았지만 지금은 딱 두 개로 편안해졌고요. 그리고 항생제 자체 기구 자체의 항생제 코팅이 가능해져서 이제 감염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좀 더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듣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음랑에 펌프가 감춰져 있습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도 안 보이는 건데 그 펌프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음경 해면체 내부에 있는 실린더에 수압이 높아져서 힘이 생기게 되고 사용이 다 끝나시고 나면은 펌프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수압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술 원리까지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 시에 환자가 좀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수술은 춥고 사는 걸로 받으시는 수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진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거는 환자분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팽창형 임플란트는 비용의과 수술들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수술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수술들은 우리가 난이도가 낮은 수술들하고 결과가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폭염 수술이나 정관 수술은 어느 일반적인 비용의과에 가셔도 결과가 평균적이지만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수술들은 병원에 따라 결과가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숙련된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러 가는 건가 아니면 저 의사 숙련시켜주러 내가 수술을 받아주러 가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팽창형 임플란트 같은 수술들은 첫 수술이 성공률이 제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로 갈수록 성공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첫 수술 때 좋으려고 받으시는 거니까 잘 고민하셔서 받으시는 게 환자분들이 좀 고생을 덜 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원장님, 최근에는 20대부터 다양한 연령층들이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어떤 연령대가 많이 오게 되나요? 제가 보니까 한 50대에서 70대 환자분들 특히 60대가 제일 많으신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수술을 하다 보니까 미국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평균 연령이 젊어요. 미국은 보통 한 68세에서 9세 정도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한 62세, 61세 이렇게 조금 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성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연령쯤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술 치료 시 나이는 좀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혹시 최고령자가 몇 세 정도 되셨어요? 한국에서 수술 제가 했을 때 제일 연령이 많으신 분이 87 되셨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92 되신 분도 봤었어요. 근데 이게 신체적 연령하고 주민등록상 나이하고 진짜 차이가 많아요. 87이라 그러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발기부전 수술을 고려하는 환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술은 죽고 사는 걸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안 받는다고 돌아가시고 받는다고 살고 이런 수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려고 받으시는 수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환자분이 생각하셨을 때 필요하다. 내가 이걸로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느끼시면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때요? 저때요? 이렇게 생각 남의 의견을 물어볼 게 아니라 나한테 정말 필요한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게 나한테 정말 좋음이 되겠냐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숙련된 사람인가 아닌가 수술하는 의사가 이런 부분 잘 판단하시고 고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과 함께 중년 남성의 고민, 성기능 장애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고요.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의와의 진료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건강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